식약 American Day Pfk 먹을래? 한번도 캐 knightens은 먹어서 그래서 pfk를 먹어 본 적이 없어서 Among slippery trials 여기로다 Folding left photo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장 있어서 여기로 했어 와 태슬라다. 여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자리 아닌가 여기는? 오! 모델 Y네? 나 모델 Y 처음 봐. 여기 있네. 여기 레절바인 같은데 그치?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모델 Y 엄청 예쁘네. 응! 예쁜데? 크고 좋다. 어 여기야. 창터. 여기야? 김밥 팔았으면 좋겠는데. 김밥. 김밥. 김치찌개도 있네. 그리고 딱 싸면 돼. 어? 족발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? 족발 먹을래? 족발 한번 먹어보자. 그럼 창원에서 김밥만 먹을까? 김밥은 두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두 줄 하자. 김밥. 으깨. 이리와. 육아. 집중. 육아. 육아. 이리와. 이리와. 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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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이랑 떡강병 전갈아가면서 줄게. 응. 아 근데 뭔가 불안불안하긴 하다. 껴어. 아 그래? 응. 꽉 껴놨어 지금. 그럼 내가 급정거 해도 괜찮은 거야? 아 굳이 그러진 말아요. 아니 그냥 테스트 하는 거지. 그럼 이제 얘가 떼구르르. 떼구르르. 급정거 다 했는데. 이걸 차에서 쓸 수 있는 삼각대를 들고 오지 않아서. 그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지 뭐. 난 맞다 보면 뒤에가 진짜 사람 눈 같아. 응. 땡글해. 응. 근데 오늘은 진짜 날씨 좋다. 여전히. 확실히 하루가 길어지고 있네. 응. 원래 지금 어둑어둑 해야 되는데. 응. 여기서 운전하는데 단점. 햇볕이 너무 강한 거. 뜬금. 뜬금. 지금 이 상황에서. 뭐야. 뭐야. 종이 이렇게 날리는 소리 나는데. 차에서 소리나. 좋죠. 유명한 소리가. 의왕. 으흥. 이래서. 어. 이래서 갑자기 생각하는 거. 방금 진짜 안 보였어. 앞이. 위험해요. 이게. 햇볕이 너무 강렬해요. 와 방금 이 순간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다. 햇볕이 이렇게 강렬하답니다. 근데 썬팅? 틴팅. 틴팅. 틴팅이 아예 안 돼요. 이게 너무 불편해요. 나 이거 내리면 되는구나? 아 눈 부셔라. 바보였다. 역시 이 시간대는 선글라스를 껴야 돼. 맞아. 근데 우리 앞 유리창 왜 이렇게 더러워요? 차고가 없어서 그래요. 네? 나한테 빛이 들어온다. 저 가리고 있었는데. 햇볕이 너무 강력한 오후입니다. 나 선글라스 좀 꺼내줄래요? 네. 그러면 대령해드려야 해요. 여기요. 선글라스. 잠깐만. 네. 커브를 돌고. 커브를 돌고. 아 눈이 안 저니까 참 불편하네 여러분은. 그래도 레인 어시스트가 켜져 있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선글 어시스트 인카입니다. 그래도 해는 어느정도 진한 것 같다. 그니까 아니구나. 여기 있어. 아 이쪽에 있구나. 그래도 정면은 아니라서 다행이다. 아까 진짜 순간 딱 정면이여가지고. 아 너무. 선글라스를 끼고 우선 내 앞에 해가 오지 않는군요. 끼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가 잘 가려졌어. 이제 살짝 정면일 수 있다. 지금 이거 돌면. 그러기. 살짝 정면일이. 대놓고 정면이다. 응. 선글라스 끼길 잘했다. 그러게. 코스트코 기름 내러 갑니다. 얼마나 싼지 한번 볼까? 그러게. 차만 없었으면 좋겠다 좀. 동원을 보니까 막 줄 서 있던데. 막모로 같은 값이라도 포인트만 쌓여도 여기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. 그러게. 나 코스트코 포인트 대신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? 그건 모르겠어. 차 많다. 이게 다 그. 저거 때문에 그러나? 포인트 때문에 다 일로 오시는 건가? 저 뒤에 줄 서 있던데. 이게 또 눈빛에서 뭐 안 보여 뭐가. 와 얼마나 저거 하면 이게 다 또. 사진 쌓인갑다. 우와. 기름 냄새 장난 아니네. 싼지는 모르겠는데. 싼 건가? 오늘 이따 집에 가면서 이걸 한번 확인해보자. 또 첫째. 나중에 사이트에. 만약에. 드디어. 감사합니다. 우리 항상 여기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40불 평소 하던 대로 딱 40불 맞추기 실패 끝 왠지 찔끔찔끔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고여있어서 앞둔 안 그려야겠다 끝난 건가? 어? 뭐지? 아 기다리면 되다 나 왔다 끝 가자 우와 출마했어 와 기름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? 아 그래? 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일단 가격을 비교해보자 여기 1,2,3.7 반대로 부렸어? 괜찮아? 괜찮아? 등을 줘야죠 됐어 자 이거 이거 하고 가죽 갑시다 집 찍어주세요 찍었습니다 지금 찍었군요 네 1, 2... 1, 2, 9 1, 2, 9.9 차이 좀 많이 나네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